아, 일어나셨어요?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벌써 점심시간이군요 어쩐지 배가 고프다 싶더니 날이 어두워지면 어쩐지 쓸쓸해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라 무예라면 자신 있어요?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저에게 그렇게 스스름 없이 다가오는 사람은 공주님뿐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! 무사히 끝내서 다행입니다 간다!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맞설 것이냐? 여기서 끝내주겠다!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입니다!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겠습니다 더욱 강해지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! 저도 돕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! 침착하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합니다! 저도 분발하겠습니다! 절 깨워주신 분이 당신이라 다행입니다 아! 또 와주셨군요!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당신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요 공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어쩌면 전 계속 당신과 만나길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당신을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남겨지고 싶진 않아요 곁에 있어 주실 건가요?